통신 사업으로 다단계를 하자고요? 뭐? 통신사 가입시켜주고 더 데리고 오면 통신비 깎아주고 이런 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정소람 씨,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지. 인텔리 출신이라고 스트리트에서 굴러먹은 날 무시하는 거야? 계속 말씀하시죠. 조심해. 자, 나우프리는 그냥 미끼야. 우린 이 단말기를 판매한다. 단말기요? 이 단말기가 제2의 좌석료인 거지. 아직도 좌석료 들고 다니면서 사기치는 새끼들 있지. 그런 좌석료는 20세기이나 통하지. 바야흐로 21세기에는 이런 벤처사업. 이런 디지털이 먹힌다는 거야. 아, 뜨거워, 아, 뜨거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판을 짜시는 건지? 아니, 너무 화만이 oblige.